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주요 기업과 기관이 7조 5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와 신산업 프로젝트 협력에 착수합니다. 현지시간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와 기업은 이날 아부다비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총 24건의 양해각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에너지 분야에서는 총 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고, 바이오,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8건의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졌습니다. 이외에도 디지털 전화 3건, 메타버스 기술 2건, 데이터 수집 솔루션 관련한 양해각서도 한 건 체결됐습니다.